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할 때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세상의 삶가운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돔은 애소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애소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의 나라인데 으르릉거리는 악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돔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이었죠 애돔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야곱을 섬기도록 아버지 이삭이 안수하여 축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애돔 나라는 이스라엘을 섬겨야 했는데 오히려 이를 거부하면서 가난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추리굽하여 기쁨으로 가난 땅을 향하여 가는 형제 아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애돔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지나가겠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요? 배가 아프거든요 거절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좋은 일을 선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고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도망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바데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애돔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다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향하여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를 미워하고 공격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동시에 그를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한 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권세와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특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네 애돔 나라는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하냐면 지형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해 남쪽에 애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수도가 셀라라는 수도입니다 그 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 여러분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게 보면 페트라 왕국이 쫙 펼쳐지는데 우와!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페트라 이 페트라는 해발 1500m에 위치한 아주 천년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1500m의 도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왜 우리는 천년 요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네 이 남국불락의 성은 입구로부터 벌써 100m 높은 사암이 가득 차서 좁은 길을 따라서 1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꼬불한 1km의 길을 걸어야 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도시 속에서도 특별히 이 페트라라는 지역은 붉은 삶으로 됐기 때문에 긁으면 긁혀지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다가 자기의 집을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높은 지역에 이렇게 찬란하게 되어 있는 이 장소가 어찌 무너지겠느냐 결코 무너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당시에는 육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시대의 가장 장점은 건장한 몸입니다 애돔 사람들은 몸이 건장했습니다 키도 크고 박력 있고 우람하게 생긴 애돔 족속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의 시대의 힘이 최고인데 그들은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육제를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육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른 나라를 수탈해서 약탈해서 수많은 보물들을 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힘도 있죠 물질도 있죠 능력도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위치도 좋죠 나라의 힘도 있죠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힘도 있으니 그 나라가 어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네 이렇게 교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돔이 교만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여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아멘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붙어서 살아가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애돔에게 모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애돔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고 화목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건도 좋고 힘도 좋은 데다가 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의 책략과 용사들도 결국은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동맹국들이 애돔이 무너지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에 의해서 애돔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교만했지만 그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내가 위험할 때 도와주실 거죠 안 도와줍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헌신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 사람은 허허 웃고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보세요 애돔이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힘에 취해서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그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늘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만한 애돔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성도가 교만하면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내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돔이 교만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교만할 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의 생각 바로 그 생각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결핍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결핍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핍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핍, 기도, 채움, 반복입니다 내게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강구하게 되고 내가 강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세상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교만하여도 얼마든지 대접받는 상황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여 공화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채움받는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애돔 사람들은 풍성한 조건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의 경쟁에서 애서가 저버린 것이잖아요 피해의식 동생에게 내가 졌다라는 피해의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 주관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쓴뿌리가 애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피해의식과 쓴뿌리가 있으니까 야곱만 보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야곱만 보면 계속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공격하는 그 이후 내면에도 믿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한복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하는데 형제들은 안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애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책임이 있다 기도는 하는데 인사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향하십니다 주야 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주야 나갈 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한데 가족들에게는 차가운 남들한테는 진짜 잘하는데 아내한테는 못하는 그거 안 됩니다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녀한테는 냉대하는 헌금은 많이 하는데 매일 밥만 얻어먹는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애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는 보금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요구받는 그러한 요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직접 공격합니다 너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맥살도 잡고 직접 공격합니다 또 마음 좋은 사람은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풍성한 교제를 시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웃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를 인사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참 믿는 사람 대단합니다 새벽으로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1, 2, 3부예배 거기에다가 목장예배 또 여러 많은 부흥에 리모델링한다고 헌금하죠 얼마나 많은 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집중하는데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서가 야곱에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가졌던 것은 피의의식도 있고 승부리도 있지만 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태도에 굉장히 분노하고 부글부글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달라야 합니다 인사 인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 못해도 좋다 인사만 잘해라 그래도 먹고 살아요 인사만 잘해라 공부 잘해도 못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인사 잘하면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인데도 인사를 안 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 돼요 왜요? 내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인사하면 내 인사를 받는 사람이 복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해야 한다 아이고 나는 성격이 상냥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성격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왜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서로 부드럽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 나를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해요?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헬렐레 하면서 그렇게 잘해주고 가족들한테는 그런 거 먹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태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애돔이 없어지면 참 좋겠죠 아이고 저 애돔만 없으면 진짜 두 다리 쭉 펴고 잘 텐데 이렇게 애돔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애돔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한 본성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를 잘 못 느껴요 생각해 봅시다 혼자 TV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CTS를 탁 틀어놓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못 봅니다 왜요? 혼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영역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부딪힐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만하면 애돔을 통해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해질 만하면 교만하지 마라 하고 애돔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돔은 가까운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애돔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은 애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교제했던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난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악행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는 저런 악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거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애돔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겸허하고 겸손하면 애돔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면 나를 통해서 더 큰 애돔이 찾아와서 내게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혹시 내 안에 교만한 부분은 없을까 나 안에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을 저 사람은 애돔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바로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이 높은 곳에 사는 우리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괜히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를 정제한다고 노력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괴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틈만 남의 애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와!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왜?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심판은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미워하지 말고 너는 그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라 그들은 너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구고 그 훈련의 도구가 다 마치게 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되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내 인생의 다른 삶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겸손함이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함 겸손함 교만은 위험합니다 교만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겸손하면 강구하게 되고 강구하면 다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해질 만하면 뭘 보내신다고요? 애덤을 착 보내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들어갈 만하면 애덤을 착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저 애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애덤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애덤 때문에 그 악한 못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애덤을 보내시기 때문에 애덤을 탓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애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를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고 축복해 주고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야 영혼의 구원의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나를 참 미워하는 옆집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전도 대상자로 삼아도 입이 안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집 앞에서 하나님 저를 태신자 삼았으니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명의 태신자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 원수를 갚으겠다고 노력하며 힘을 쓰며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별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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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까